순천시는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를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 준비를 위해 3개월간 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10년 만에 개최되는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정원의 삽니다라는 주제로 치러지며 박람회장은 순천만 국가정원을 넘어 순천만 습지에 동천에 따라 도심까지 확장됩니다. 이번 박람회는 대한민국 최초로 저류지를 정화한 오천 그린광장, 아스팔트 도로가 잔딧길로 변신한 그린아일랜드, 정원에서 특별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가든스테이 등을 선볼 예정이고 순천만 국가정원, 동천과 도심을 잇는 오천 그린광장 등 박람회장 전반에 걸쳐 화려한 야간 경관을 연출할 계획입니다.